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주소보정명령과 항속장 각하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4월 2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7만 6438입니다.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전원합의체인데 별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판례공부 업무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항속장 각하 명령을 당한 사건입니다. 제한구인이 원래 사건의 피고였는데 패소해가지고 항속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속장 각하가 됐죠. 결론은 제한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까지 갔는지 한번 보시죠. 원고가 이제 원고가 있습니다. 원래 소송에 원고가 있었고 원고가 이제 이 제한구인을 상대로 소로 제기해서 일부 승수합니다. 일부 승수하니까 일부는 좀 패소했죠. 어쨌든 그 일부 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구인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는 일부 승수하는데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제한구인이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항소를 하니까 이제 항소장을 이제 원고한테 보내주죠. 그런데 보내는데 이게 수치의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됩니다. 그런데 송달 불능이 되면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이제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보냅니다. 기계적으로 보내가지고 주소 보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한구인 이 피고, 원선생님 피고가 주소 보정 명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55일 동안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 주소 보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구인이 아 왜 항소장 각하하러 왜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불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심에서 원고가 서로 제기를 해서 승수를 했잖아요. 일부 승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피고가 이제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가 송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자기가 받아 가놓고 항소장은 안 받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한구인이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이행을 안 하니까 이제 항소장 각하가 됐는데 문제는 소장 각하, 주소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소장 각하는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송을 하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항소장을 각하가 되면 1심이 그냥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너무 큰 거죠. 이 정도로 주소 보정 명령을 안 했다는 걸로 항소장 각하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법관님들은 아니 너무 항소장 각하를 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미 원고는 쭉 소송을 해왔으니까 이걸 송자를 못 받은 건 원고의 불이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는 항소장 각하를 하지 말고 그냥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미사소득 해석상 항소장 송자불능으로 인한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항소장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 그 다음에 보정서에 주소 변경이 없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는데 이 정도도 안 했다면 항소장 각하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공지정보가 신청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결국 제한고인은 5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까지 그냥 형평을 봐줘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한 거면 제재해도 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고요. 반대 의견은 소송 절차의 연속이다. 1심 2위 원고 피고 쌍방 열심히 해서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항소는 그냥 쭉 다시 연결하면 되지 이걸 이외로 항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다음에 항소인이 송자불능을 한 게 아니라 원고가 안 받은 것뿐이니까 공지송달 같은 걸로 해서 쭉 하면 되고 실무에서는 이럴 경우에 상소장에 대해서 그냥 재판장이 곧바로 공지송달을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송달까지 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상급적 각하라고 어떤 거는 공지송달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이거는 좀 형평이 안 맞다. 그러니까 적어도 항소장이 송자불능으로 인한 각하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반대 의견의 주장이었던 거죠. 실무에서는 특별히 이거는 논의할 건 아닙니다. 이건 뭐 학술적인 의미가 있고 나중에 입법적 논의는 필요한데 실무가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고 하나 더 기억해 주겠다 할 필요가 있다면 주소 보존 명령이 왔을 때 그냥 주소 변동 없다라고만 써도 내도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고 할 필요 없이 이런 거 오면 바로 주소 보존 명령에 따라서 보정서 내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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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